프랑스 낭트 대학교 학생 30여 명이 오늘 순천을 방문했습니다.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순천을 찾은 프랑스 학생들은 오는 22일까지 사흘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한편 사진 전시회와 체험행사를 통해 프랑스의 문화를 알리게 됩니다. 한편 순천시와 낭트시는 지난 2006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